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리 하소서, 주님의 성경, 지리로세, 이리 하소서, 이리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근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어짐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여호와의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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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신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여호와의 지어집니다 그 십오는 맘배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다주를 이루어 저 성장불같이 긴 하늘에 하소서 죽어 가진 능력을 죽어 가진 능력을 그 십오는 맘밤에 하소서 죽인 맘밤이 장지 빛기며 옛성 너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성장불같이 긴 하늘에 하소서 저 성장불같이 긴 하늘에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니다 아멘 우리 창중가 288장입니다 우민통신상 디 288소장에 예수군 나의 우정상도 성령과 빌어서 거듭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보라 이것이 나의 한두기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을 찬성하리라 온전이 좋게 바뀐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천히 나의 한두기요 하늘의 영광 우리 보라 이것이 나의 간절기요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을 찬성하리라 주와의 기쁨 우리 보라 마음의 건강이 찬성하리라 세상과 나는 간절기요 온전을 찬성하리라 이곳이 나의 한두기요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을 찬성하리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박기문 장로님 대표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를 맞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일과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미약한 우리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일이 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24시간 누리게 하사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혹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말씀대로 구하고 인도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젠저는 오직 우리의 품위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약을 이것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빛나오세요 것이 우리 삶의 깊숙이 뿌리내려 전도자가 노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바르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랩런트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그 영혼들 속에 오직 예수 복음이 깊이 깊이 뿌리내려져서 이 땅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아,请你敬请祝福 将要带 랩런트들과 2375천 종족을 살리고 키워 내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과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복음화 사회에 앞장세우신 우리 류광수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과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 되어질 때에 2375천 종족이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위연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위성과 더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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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우 빌려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해보가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은약의 대열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종괄목사 이승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렘넌드 시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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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너 이스라엘을 찬양해 찬양 찬양 주 찬양하여 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찬양하라 찬양 찬양 너 이스라엘을 찬양해 찬양 주 찬양하여 나 찬양 찬양해 예루살렘 찬양 찬양해 주 찬양해 찬양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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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해 주여 찬양해 주님 이대에 죽으시고 계셨네 주가 너를 죽고 가셔옵네 찬양 찬양 나 이스라엘아 찬양해 찬양 찬양 오시오 너 주의 찬양하여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여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죽을 드셨습니다 저는 뭘 할까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저는 숙령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 드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 드셔야 돼요? 숙령을 드셔야 밥 먹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황무사님 식사를 하면서 황무사님이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마치고 가니까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숙령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과 숙령을 같이 먹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1부 예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뜻을 이루는 자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은약의 대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박기본 장군이 기도해 주셨는데 꼭 그 기도대로 되기를 진짜 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97년도에 갔는데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서 탈락방 운동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지휘하시는 이태흔 장로도 거기서 같이 만났습니다 또 우리 김추리 장관님도 사실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고 많은 인재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다락방이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 다락방 아니다 하면서 가서 가르칠 텐데 이분들은 그래 맞다 내 다락방에도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1부에 대해 말씀은요 89년도에 저희 가정의 첫 예배메시지였어요 테사 로전서 5장 심주의 18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그때는 어떤 메시지냐면 89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좋다고 집을 하나 얻고 사는 거예요 10만 원 보증금을 걸고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그런 방이었어요 방이 형편 없겠죠 5만 원짜리 방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테사 로전서 5장 16절은 뭡니까 항상 기뻐라는데 기쁨이 나타나겠나 햇빛도 없고요 곰팡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목사님도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그러면서 골목으로 싹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편없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기쁨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뭐죠? 치지 말고 기도는 되겠다 아 부족도 다가오 왜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18절은 뭡니까 18절은 뭡니까? 감사가 나오겠나 아휴, 농추라 간섭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 집을 들어가고 나가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집 어떻게 살겠노 곰팡이 스리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내 건강 완전히 나를 죽음 앞에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집이 아니겠냐 그럴 생각하면 영원히 병든다 저와 여러분의 환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외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보면 많은 요원이다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다 내가 나가고 할 때마다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걸 제가 개인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른 단체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를 말합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구원 받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우리는 확실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위 구원이 아니거든요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의로 세우신 거예요 인마누리교에 성긴 지 35년입니다 제가 60년 좀 됐으니까 30반 이상을 인마누리교에서 생활하면서 보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말수문도 이러는 거 봤습니다 생명의 역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핍박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를 문 열어냐면 부산 전역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전역에서 역사 일어나니까 부산 전역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 전국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국 교육자만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훈련 받는 겁니다 전국에서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를 문 열어냐면 전 세계의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神又 향상 저 나이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온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용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전도자를 만남으로 제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복음의 공동체예요 색깔 자체가 복음의 색깔입니다 그것도 완전 복음입니다 저는 어제 산업 예배 들으면서 또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공동체 한 몸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까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에게 늘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까 한 몸이다 제가 또 놓친 거예요 아, 제가 또 놓친 거예요 산업 성교 예배를 통해서 저는 복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각인한 시행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는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에 통해서 마가다랩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교는요 237 살리기 위한 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성교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마늘 교회입니다 이마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가장 중요한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완전 복음의 색깔이에요 완전 복음의 색깔이에요 하는 전도는 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를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 건축 건물 하나 짓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237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마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교회 속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마늘 교회뿐만 아니라 이마늘 서울, 울산, 예원, 동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응답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회나 총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강단에서 우리 협회나 총회 소속된 교회의 강단에서는요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여우집에 가면 목사님들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결론을 어디로 내느냐 여기로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역시 최고의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感受到 아, 부퇴이 제일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포럼을 말하도록 복음을 포럼하게 됩니다 그래서他们讲一个论坛 也是论坛의 종식福音 관심은요 전부 전도입니다 아마 내일도 대전 중부 노예 대전 시찰에서 전도 캠프에서 합니다 시간만 하면 전도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발부도 칩니다 이게 우리 교단입니다 그리고 세계 본만은 하나님의 은약 오직 성교입니다 오천정적으로 향해서 우리 당의자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 선포하고 오셨어요 우리 당의자 목사님 향제 5,000族群 過去宣布的话 이제 회의를 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소속된 우리 협회 총회 소속된 목사님들은 아예 목을 내놨어요 생명을 완전히 걸어버렸어요 어디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 본만은 일에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뛰어나갑니다 어제 우리 부산 핵심에는 사회를 오철로 목사님 보셨어요 저 보자마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인도에 갔다 왔다고 인도에 가서 사회했던 그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오직 성리를 이런 세상에 이런 교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 이런 교단 협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멸망을 받지 않아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500여 명의 목사님이 생명 걸고 목을 내놓고 오셨어요 그 계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삼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에 모델로 쓰임 받는 교회가 인만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임지식 했잖아요 여러분 임지식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몇 명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만 2천 8백 50 명이 봤습니다 거의 3만 명이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2만 3천 명이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봐도 모자랍니다 그럼 어디서 봤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다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계보험하는 협회 또 전도 총회라는 교역 교단이라는 총회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뭐라 해도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때 고백하러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가니까 목사님 집 서재에 사진이 세 개 딱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등대를 향해서 등대부터 더 큰 파도가 막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요 그 파도가 등대를 삼켜버렸어요 등대를 삼키니까 등대가 보이잖아요 세 번째 사진은 뭐냐 파도는 지나가고 등대는 빛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진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답해야 되는데 저 보고 목사님은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세계 보면 요원들입니다 환란 피파 얼마나 좋을 수 있습니다 환란 피파 他们 진 크게 진심으로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댑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댑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승차야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대열 속에 이 은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완전 복음이 나오죠 사람들은 다 헛소리를 합니다 틀린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76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일도로 만들었을까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약계 속에 돌비가 있습니다 증거판이 있습니다 십 개명이죠 하나는 일 개명에서 사 개명 그 개명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개명이에요 5 개명부터 10 개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개명이에요 이 증거판을 이 돌비를 율법의 눈으로 보면 뭐로 봅니까 증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요 근데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다 틀리게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러니 이 완전 복음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는요 윤리 도덕 운동하기 위해서 성경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윤리 도덕 운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탄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간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빛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오직 복음 운동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통치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라는 것은 보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있고요 또 인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흥도 있습니다 그게 통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을 박살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십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한 마지막 메시지가 강당 메시지가 사도 1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있는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린두전서 11장 30밀 세계보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보만은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틀인데 권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하냐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약을 잡고 도전하고 가는 게 절대 가능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계보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보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도전하자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도의 증인이다 지금 또 역사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역사시는 성령께서 역사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완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고 사단을 박살내는 세계의 분말을 이루는 크리스도의 정의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이 은약의 대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을 받은 은약의 대응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가치 있는 인생 허황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건강한 게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건강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한 게 부럽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은약의 대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리스도의 정인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정인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두 분 죽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입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라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잘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뛰어나서 저는요 뛰어난 것도 없고 모자란 게 더 많고요 부족한 게 더 많고 저는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숨이 차가지고 특히 오르막은 더 힘들어요 특히 오르막은 더 힘들어요 특히 오르막은 더 힘들어요 특히 오르막은 더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전두계실 올라가는데 한 번씩 올라가니까 김경영 장모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에스칼리타를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고 그만큼 안타깝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도요 하나님이 서시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언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요 참 잘한 행동입니까 마음이 떠나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계법만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왜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포항에 계시는 어느 조그만 교회 장로님 두 시간 반 동안 어느 목사가 팀 사귀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목사는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모자란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끌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목이 날라가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저 보고 물어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그분은 안 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분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뭐하는 단체입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줬느냐 생명 살림 이래 우리 인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넨트 키우는 이래 우리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멋있는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멋있는 인생 그것을 가르쳐서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부에 보시면 우리 금식하는 릴레이 금식하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아침 오전입니다 그 명단에 여러분 참 보십시오 황삼매 목사님도 그 명단을 보더만 성전 건축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삼매 목사님도 그 명단을 보더만 주부 종이요 여러분 비삽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이름을 적습니까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위에서 여러분 하는 금식 기도는 작은 은신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2, 3, 7 치유 서미스를 향한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은신입니까 정말 소중한 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군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소천하셨는데 모든 것을 성전 건축위에 바친 거예요 돈 액수가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성전 건축위에 바친 거예요 올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 장모님 되셨잖아요 김은기 집사님이 거의 2년 다 돼 가네요 이 병원에 S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들을 때 불렀어요 성전 건축위에서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2, 3, 7 2, 3, 7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마 살아계셨으면 우리 장모님 임직 받으셨을 거예요 그 헌금 봉투를 들고 2, 3, 7 외쳤어요 우리 근사님은 남편이 교수직을 하고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직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재개발되니까 처분이 되겠지요 그걸 몽땅 거천금에 냈습니다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이거 상당于 그 현상의 자기全人生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작은 은신들이 모여져서 기도와 중심과 마음과 헌금이 모여져서 성정금 축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성정금 축 기도의 뜻을 위한 망대를 세우자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정금 축 여러분의 작은 은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은약의 들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진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6일 동안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시도록 24 기도 속에서 승리 충만한 이만의 모든 승리 되시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약의 들 속에 있는 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은신을 통하여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임직받은 437명의 종교자들과 1천만 대의 흥신자들과 기도로 함께하는 이만의 전 성도님들과 전 세계 기도 흥신에 동참하신 전도자들과 또한 직접 하나님 앞에 흥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4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상디 499수 자매 并且 바 우리 준비好的 우리 동은지 599장 찬양 드리면서 Eyel исслед cabe аша Nay 의사는 백성들을 olha 소망의 십 년 달 만하올 night 그룹니가 달 다주의 몸이 들고 신경 구원하는 곳이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굽혀 일어나도다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새 사슬을 들어라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가 그 권세 죽게 하여라 날 고원하여 예수 주로 쓰니 생명의 잔대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맘에 생명의 날에 영광과 찬성 죽게 되니 속죄하여 예수 주로 쓰니 그 권세 죽게 되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신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찬양 드리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이승호 무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은 시각관계 영호와의 외도들여 거짓말 없고 이리로 너덥서야 너는 하나님의 자동으로 장원양의 바람에 허락처 주문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영호와의 자녀 너는 해방구 너는 이 시대 세계에서 영호와의 외도들여 존경하시니 너의 고치 만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미 은약의 들 속에 있는 자로 세계 봄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산업위에 그 인생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성진시 주도의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성도자의 삶으로 성도자의 삶으로 성도자의 삶으로 강당이 위배로길 소리라 아멘 2024년 새해는 제1,2,3 RETC 응답의 영원을 표어로 성취될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직접 쓴 새해 표어와 연합장은 위하.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5천 종족 산림